어머니는 왜 하필 전옥수 앞에 쓰러져 계셨을까? 나는 왜 전옥수에서 태어나서 이름마저 옥녀가 됐을까? 죄수를 뒤치다거리나면서 살아야 되는 죄 팔자가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요. 그래, 전옥수 담으로 살기에는 너의 재주가 아깝기는 하지. 누군가 이리 오고 있다. 어서 피하거라. 내금이 종사건 기춘수입니다. 웬일인가? 괜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옥수에서 풀려나 다시 재타민의 임무가 부여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임무를 완수하시면 모든 죄를 사면받으시고 남은 여생 편히 사시게 될 겁니다. 임무가 뭔가? 암살입니다. 누구를 암살하란 말인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래전 나는 내 스승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난 그 임무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20년이 넘도록 지하 감옥에서 썩고 있지. 이제 와서 나에게 오명을 안겨준 자들한테 또다시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네. 그 제안 거절하겠네.